네 반갑습니다. 마팔 부는 가수 애창곡 애창곡 속에는 내 사랑이 있었네 오늘도 불러보는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애창곡의 주인공 나팔 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10만 유튜버 우리 백옥TV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자 우리 나팔 박을 위해서 오늘 촬영하러 오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백옥TV 제가 볼 때는 백만 가겠는데요. 많은 우리 가수분들의 홍보를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백옥TV 늘 감사하고 더 큰 맞절을 위해서 나팔 박이 나팔을 힘차게 불어드리겠습니다. 백옥TV 화이팅!